자 파이팅 갑시다 오케이 뒤집게 시작 딱 예능하기 딱 좋은 날씨 좋아요 이러면은 일라오이 시작은 못찹지 일라파동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네 어허 갱플랭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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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용병의 심장 왔다 자 2-1 아니지 1-4 용병 받아주겠습니다 2-1에 3용병에 20원 이자 이거 맞아? 나 아이템이 뒤집게밖에 없는데? 아니 선생님들 아 이거 어떡해요? 아 이게 오히려 좋은 상황인가 이게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 일단 다들 요들 빌드업 하니까 약하게 될 수 있긴 한데 덜 왔다 아 모르겠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3용병으로 계속 연패 타면서 이자 받는 거랑 5용병을 빨리 도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고민되네요 이게 피관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이게 템포를 다들 빨리 가다 보니까 부담스럽거든요 30원 이자 이거 맞냐 이자 받으면서 한 번에 반등하는 느낌으로 가봅시다 벌써 2연패고요 날 이겨라 날 쓰러트려라 아 이게 뒤집게 뭘로 얘기하대 아 미치겠다 좋아요 예 아주 아주 바람직합니다 예 아이템 자석 제거기 제조합기 BF 뒤집게 굿이에요 아주 예 용병 진짜 너무 약하네요 너프된 게 좀 심하긴 하네 뒤집게를 빼놓는 게 맞겠죠 돌연변이 뭐 만들면 돌연변이가 사이버네틱이라 강하거든 돌연변이 만들어서 연패 깰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베이저 어? 요거 퀸 찾을게요 이러면 퀸 찾을만 하지 와 돌았다 어딨어 아 이게 사람들이 템포가 아 빡세다 좀 살살 좀 하지 오염병이라 만일 지면은 보상이 더 늘어날 거라서 좋기는 해요 문제는 한 번도 못 이기고 끝날 거 같은 게 문제지 그거 외에는 완벽해 와 보상이 급이 다른데 돈 조금만 썼으면 할만 했을 것 같은데 까비 고맙지 사냥 소원에 포원에 있다 이기면 포원에다 근데 8렙 에서 이겨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아 여기가 그나마 이겨야 될 여기가 돈을 써서 이겨야 될 마지막 그 승부수가 아니었을까? 초월이 있네. 아 근데 초월이 있으니까 좀 이기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도전자로 이겨봐. 문도. 이걸로 이길 수가 없는데? 진심? 할만해. 힘 좀 넣어봐. 와 이겼다. 와 감사합니다. 너 요들 타서 고맙다. 아이고 요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 요들 탔어요. 그거지. 요들 그거지 그거지. 아이템 내놔. 달다. 야 이거 달다. 야 이거 진짜 달다 이거. 아 근데 이거 고악을 만들어가지고 도전자를 못 만드네. 언제 저지? 얼심도 만들만해. 이길 것 같으면 얼심만들어. 후회하지마. 후회없는 싸움 하자. 8렙 40골드다. 여유있어 여유있어. 여유 없지 않아. 충분해. 그리고 저 다음 턴에 템 많이 떠요. 된 것 같은데? 그래 야 6렙 50골드 돼. 야 18렙인데. 야 이건 이겨야지. 이게 맞지. 아 야 도장 그만 나와. 아이 도장 나오지마. 아 이거 에반데? 도장 나오지 마세요.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아 이게 템 쏟아져야지. 그치 이게 맞지. 이건 써야겠는데? 깔끔하죠. 좋아. 어? 오우. 오쉘. 오쉘. 깔끔하다. 그 말 하자마자. 저세상 갈뻔했다. 저세상 갈뻔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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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르곤 2성. 아 근데 이거 애매하긴 하네. 근데 진짜 이거. 아 전략가에 왕관 없었으면 나 뒤졌다. 나이스. 여유가 없진 않다. 이게 더 세요. 아 럭스 풀템인데. 아 이게 우르곤이 2성이 아니라서 많이 불안하긴 한데. 아 제발. 문도가 이겨야 돼. 문도가 이겨야 돼. 아 이게 진짜 문도가 커. 이거 진짜 내가 많이 해봤는데. 문도를 이길 때 개많아. 음 맛있다. 아 우르곤 2성까지만 딱 나오면 진짜 깔끔한데. 아 각하극이 어서오고. 이게 지금. 사코 문도랑. 사코 브라움 압박이 장난 없거든. 탱커 압박 두개 이거면은. 딜러가 일성이어도 괜찮긴 해. 다만 쇼진이 없어서. 비토르가 궁이. 한. 200만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됐어 됐어 됐어. 그렇지. 어 이게 용병이지. 아 넋부대고 용병 너무 못했더니. 용병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 이건 어차피 유미 2성 될 때. 이거 pf 뺄 수 있죠. 개꿀. 분쇄기가 있거든. 어우 탐캔. 와 지렸다. 나가. 오 정신없네. 여기 화공인데. 봐봐. 내가 템포가. 지금 약간 말도 안 되게 빠른 거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용병으로 50골드 가까이 땡기고. 아이템을 많이 땡겨가지고. 포오넥까지 땡겨서. 상대방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덱스쿼드거든. 거기에. 아 탐캐치까지 기가 막혀요. 레벨업 하죠. 화공. 우르곳. 지크스. 레벨업. 이게 진짜 딱. 용병 할 때의 이상적인 상황인 것 같아. 적절하게 딱 연패 타고. 거기서 딱 연패 끊어주고. 템 무지성으로 놓고. 이성작 해가지고. 딱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덱을 짜다 보면은. 용병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다 화공 쪽으로 많이 타요. 이게 문도나. 우르곳이나. 시너지가 괜찮기 때문에. 아 이거 갑자기. 갑자기. 멘트 공략식 뭔데. 뭐지. 빅돌. 어허. 어허. 오코 삼성 다섯 개. 손 넘지 마세요. 파덕님. 어. 팔아야겠는데. 어. 안 팔아도 되겠는데. 어허. 어허. 레벨업. 레벨업. 오케이 징.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구. 뺄까? 아. 나쁘지 않아. 이거. 이거. 새거를 뽑아야 돼. 이거 새거. 갱프리를 뽑아서. 화공을 징크스 줘야 돼. 그게 더 세져 지금. 근데 나. 애초에. 상대방이랑. 지금. 골드 차가 거의 두 배라. 질 수가 없긴 해요. 이거. 안 돼. 이래가지고. 진짜 내가. 용병을 못 끊는다니까. 아니.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어. 이게. 뭐였더라. 이거. 어. 갱프리를 팔아야 돼. 아. 아니코. 매개 갈려. 방어력이 부족해 지금. 여기도 원래라면은. 부담스럽겠지만. 아닌가. 부담스러울 수 있나. 안정빵 징크스랑. 야. 빅토르 있거든. 오케이 찍고. 아. 변수 없어. 변수 하나도 없어. 제로요. 어. 어. 이거는 버려도 돼. 먹이를 주지 말고. 오코 삼성을 노릴까. 야. 여기가 어떻게 1등 덱이야. 너무 약해 보이는데. 내가 양심이 없는 건가. 여기 리산드라 삼성 보고 있는데. 삼성 전에 만난 거 기가 막히죠. 아. 화공 잘 뽑긴 했다. 잘 뽑았는데. 최종 화공이 어떤 거란 걸 보여줘. 저거 주지. 잔인하다. 극악무도하다. 아. 이것이. 화공인가. 들어가시고. 고학 징크스까지 떼면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오케이 빅토르. 먹여. 아. 근데 먹이면 돈이 손해인데. 먹이. 먹이지마. 바꿨어. 먹이면 돈이 너무 아깝다. 두둑히. 오코 가져가는 편. 나도. 유미 삼성 찍어보고 싶다. 유미 삼성만. 제가. 오코 삼성 거의 다 해봤는데. 카이사도 하고 다 했는데. 아마. 탐켄치랑 유미 삼성만 안 찍어봤을 거거든. 찍고. 안 되지. 오케이. 이미 등수는 정해졌고. 그냥 싸움이야. 오코 삼성 뽑냐 안 뽑냐 해. 나 자신의 싸움이야. 아. 아깔리. 유미. 아. 이거 도장이 제일 구리인 것 같아요. 이거 도장. 도장. 별로인 것 같아. 아이. 그만 구경 오세요. 뭘 그렇게 구경아. 유미 안되나? 유미. 유미 좀 비싼데? 유미. 두 마리 남았거든. 아. 여기 죽었다. 아. 잠깐만. 아. 이러면 얼마 안 남는데. 아. 근데 럭스가 안 된다. 이게. 오케이. 서랭만 치지 맙시다. 선생님. 의미 없어. 오코 가져가. 오코 가져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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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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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유미야. 너 혼자 캐리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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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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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살벌한데. 너무 살벌한데. 너무 살벌한데. 유미야. 믿어. 아 굳이 굳이 이렇게 하드 난이도를 가야되나 아 여기 유미가 하나를 찾았었네 믿는다 유미 궁 어쨌든 거악 줬으니까 데미지가 엄청나겠네 오케이 가자 야 이기긴 한다 오코 삼성 값은 한다 유미가 오케이 들어가시고 아 굳이 본캐에서 이런 이런 짓 하지 말라 오케이 자 이상으로 유미 삼성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따봉 다다음에 다섯 sut 감사합니다.